사전투표수 몰래카메라 이 사건이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때 저는 사전투표자수를 현재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자수를 카운팅 개수하기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견을 쭉 보다 보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 그런 사건이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내용을 남기셨네요. 어떻든 오늘 동아일보는 일면 톱기사로 이렇게 다뤘는데 조선중앙동화 가운데 특히 동화가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변하는 그런 주장을 참 많이 펼치네요. 특히 사슬을 통해서 많이 지지하는 그런 글을 쓰는데 동아일보 내에 사슬은 익명성이니까 누가 그렇게 이런 글을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참 부끄러운 일인 거죠. 부끄러운 일인데 어떻든 간에 이런 사안이 터지면 조선중앙동화의 논조가 다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중앙일보에는 김방연 대전총국장을 전해졌던 분이 정론을 그래도 펼치했으니까 얼굴을 조금 그래도 들 수가 있는데 동화는 그냥 닥치고 뭡니까 선관위를 대변하는 그런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동화에 대해서 기대를 가진 그런 분들은 상당히 실망할 때가 많죠. 이렇게 이제 오늘 전체 일면 톱기사를 투표소 다섯 곳 가운데 네 곳을 제재 없이 접근할 수 있고 현장 인원도 영명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슬을 보니까 투표소 불법 카메라 극단 세력의 선거방에 은벌해야 이런 종류의 사슬을 그냥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선거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이런 식의 아니고 은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슬을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한 번 정도 더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사슬의 논조라든지 내용 제목도 조금 이렇게 보통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목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불법 카메라를 여러분들 설치해 가지고 개인적인 이득을 구하는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단초는 사전 투표자수를 개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무리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보시니까 아마 이런 것을 설치한 모양인데 이거는 뭐 비밀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수단 아니고 바깥이니까 기표소 안에 설치한 것은 아니니까 좀 허술하게 설치를 했네요. 보니까 보니까 이제 인천남동 계양 연수 부평 9곳 경남 양산 6곳 서울 강서 은평구 2곳 울산 북구 1곳 등에서 발급됐는데 40대의 유튜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카메라가 투표소 입구 쪽을 촬영하도록 설치된 것으로 봐서 기표소가 아니고 사전 투표하는 사람의 숫자를 세서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한 것 같다. 선관위 측 주작이네요. 정확하게 이거거든요.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 투표자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전 투표를 몇 명 하는지를 개수 카운팅해야겠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설치자가 정확히 무엇을 하려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무슨 이유에든지 간에 사인이 몰래 투표소로 예정된 곳에 들어가 권한없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선거 관리를 방해하고 비밀투표의 보장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비밀투표의 보장은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러나 허락을 받지 않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런 종류의 카메라를 설치했으니까 실정법은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뭐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달라면 허락을 안 해 줄 테니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거죠. 그러나 중심은 실제 사전 투표자수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수하게 설치한 거죠. 실제 사전 투표자수를 국민들한테 모르게 해놓고 발표 사전 투표자수를 그냥 사전 투표자수로 받아들여라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옳고 그름이라든지 진짜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앞으로 대부분이 이제 말 한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사슬입니다. 부정선거를 이유로 한 선거 무효소송이 기각되었음에도 2020년 4.15 총선에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고 믿는 유권자들이 아직도 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사슬이 이런 정도 사슬인 겁니다. 신문사 형편이 많이 어렵지만 신문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한국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또 하나의 정표죠. 이게 별도 사건이 아니고 이들이 주장하는 방식의 선거 부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만이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증명되지 않았다. 간단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표를 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이게 뭐 이렇게 대법관들이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튜브가 여러분들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카메라를 설치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실제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이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유권자의 투표 여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부터가 비밀투표 원칙에 반한다. 기표 행위를 찍었으면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 거죠. 그러나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동아일보는 선관이 대변인 역할을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한 분이 잘 찍었네요. 유권자의 투표 여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부터가 비밀투표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일종의 개인정보 유출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은부를 요할 정도의 중대한 이익 침해로 보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물론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며 위법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비밀투표 원칙에 대한 사슬필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댓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유튜브가 왜 몰래카메라를 사전투표에서 설치하려고 했느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앞에서 보시면 이게 서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선거 데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선거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은 선거 데이터를 누군가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진 정거지 않습니까. 더불음직당은 전부 다 불러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사전투표만 하면 더불당은 다 뭡니까. 당일투표보다 물은 청운효장회 21% 사직동이 19.8% 어마어마하게 높고 항상 국힘당은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는 조작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특정 후보에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 주지 않고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에이 여러분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게 서울 지역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잖아요. 코넬대학 백 박사로 강남병에서 화성읍에 의뢰출마는 유경준 후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후보의 차이값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은 항상 최소 12에서 16% 미래통합당의 유경준은 최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6% 이게 이런 그래프는 왜 나옵니까. 더불당 후보에게 표를 듬뿍 넣어주게 되면 사후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이렇게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더불당 모두 다 이 플러스가 나오죠. 그 크기도 어마어마해 커가지고. 뭐 뻔하지 않습니까. 표를 넣어주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표를 어떻게 넣는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 않습니까. 4.15 총선의 중구 성동갑 몇 표 넣었습니까. 1만 3,871표가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투표의 1만 674표. 관내 사전투표의 3,196표.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사전투표장이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조작값 기준에는 4장당 한 장 25% 사이로 총선의 그런 평균이 25%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1만 3천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뭘 조작한 겁니까. 실제 사전투표일보다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린 거 아닙니까. 몇 프로 부풀려면 722% 부풀린 거 아닙니까. 722% 부풀려가 1만 3831표를 만든 다음에 전부 다 더해준 거 아닙니까. 더불당 후보한테. 그래서 이런 더불당 후보는 선관위 발표는 7만 표라 발표인데 실제는 5만 6천 표밖에 안 되는데 7만 표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1만 3874표를 더해준 거 아닙니까. 이런 분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딱 올려놓은 최종 결과물을 분석해 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묵인하고 다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선관이 발표된 자료지 않습니까. 그냥 조작했잖아요. 은봉동 차익값 13% 성수일구 12% 조작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한 것에서 규칙을 찾아가서 조작 안 한 상태를 복구하니까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조작 안 했을 땐 더불 민주당 홍익표 후보가 사전투표율이 47%인데 60% 올려줬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47%를 60%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겁니다. 국민들이. 빠져나오기가 힘들 상황이 된 거죠. 아무도 사전투표를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놔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13800표 집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뭐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짓말 합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거짓말하게 생겼습니까. 난 거짓말하게 나가 이렇게 그렇게 하고는 못 살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거짓말 격년장이 돼버렸는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선거가 이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이게 뭐 선거가 아니잖아요. 컴퓨터 격년 대해지. 이게 선거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선거죠. 전부 다 표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표를 다 만들어서 13000표나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만 13000표를 집어넣어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빼앗아 한쪽에 집어넣어준 거죠. 오늘 뭐 부정투표 막을 방법을 제시하세요. 막을 방법은 내가 법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막을 방법은 국힘이 만들어야지 내가 뭐. 이야기는 다 했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는 거 하고 사전투표 투표자수 개수하는 거. 그걸 내가 뭐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면 내가 만들겠죠. 그걸 윤 대통령이 입 다물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그게 이번에 대패하겠죠 뭐. 어마어마하게 깨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번 선거를 볼 때 제야 전문가는 조금 마일드하게 손을 댈 거다. 나는 처음부터 화끈하게 댈 거라고 본 겁니다. 지금은 이제 생각들이 다 화끈하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씩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태로 하여튼